지금 돗섬에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가구파 이은상 선생께서 불렀던 내고향 남쪽 바다 마산 앞바다입니다. 단풍이 지면서 물들면서 동백이 피고 있네요. 돗섬길 어떠세요? 이뻐요. 그냥 이뻐요? 좋아요. 특징이 뭔데요? 네. 살짝만 하세요. 주민에 나이집은 손님이 계시는데 목소리는 별로 안좋아. 응. 다이어트 다시 탐지. 제 탈지입니다. 일단 단풍은 위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